피언셀러로 등극한 케이팝의 최초 최다 최고의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이번 덕팩트 뮤직 어워드에서는 무려 4관왕을 차지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그냥 나와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4관왕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월드와이드 아이콘. 전세계 아이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기 뉴진스 분들의 응원봉이 잔뜩 보이네요. 좋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덕팩트 뮤직 어워드에 이렇게 초대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벌써 너무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오늘 받은 상의 절반은 저희를 도와주시고 비해서 서포트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드려야 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상을 받으려면 완성도 높은 작업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저희에게 정말 애정을 갖고 밤낮없이 일하시면서 예를 들면 저희 퍼디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멤버들한테 멋진 퍼포먼스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도 어떻게 하면 뉴진스가 제일 멋지게 입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입혀주시는데 이런 감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매 무대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는 뉴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감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해주실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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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